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고 첫 번째 기본 작업에 외부 데이터 가족이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증 시트를 클릭하시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 A1셀을 선택합니다.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는 커맛 1급 폴더 안에 스프레드시트에 가셔서 기출문제 폴더에 가시면 자격 매출이라는 액세스 파일이 있습니다. 자격 매출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안쪽에 자격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 순서대로 가져오시는데 성명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학번, 학과, 자격증명, 취득일자입니다. 문제에 제시된 순서대로 성명, 학번, 학과, 자격증명, 취득일자 가져오셨다면 다음 한번 클릭하시고요. 데이터 필터에서 조건을 지정합니다. 자격증명을 선택하시고요. 포함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함하는 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안에다가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입력합니다. 필터의 조건에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조건 컴퓨터 활용 능력을 포함하는 값이거나 또는 다시 한번 포함하는 값을 선택하시고요. 이제는 워드 프로세서라는 내용을 입력합니다. 두 개의 조건을 입력하셨다면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정렬 기준에서 첫 번째 기준은 자격증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둘째 기준은 성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입니다.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이제 마침을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표 형태로 A1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깜빡깜빡하면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격현황 시트를 클릭하셔서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합니다. 취득일자가 입력된 데이터에서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에 해당한 자료만 추출해가지고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A3부터 F28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소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새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조건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기 때문에 OR 함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함수는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위크데이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F3을 선택하되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F4키를 누르셔서요. F달라 3 그 다음에 다시 누르면 달라 F3이라고 됩니다. 심표 위크데이 함수에서 2라는 옵션을 사용하면 월요일부터 숫자 1이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2라고 입력하시고 월요일부터 숫자 1, 2, 3, 4가 반환이 된다면 토요일 정도가 됐을 때 숫자 6이 되겠죠. 6이라고 입력하고 심표 다시 한번 위크데이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치득일자가 있는 F3셀을 선택하되 F4키를 두 번 누르셔서 달라 F3으로 바꾸시고 그 값이 7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면 7은 일요일에 해당이 되겠죠.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해당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 글꼴 색깔은 표준색에서 빨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한 데이터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고급필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업하셨던 자격현황 시트에서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의소 2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행청에 가셔서 대한상공회의소 조건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2와 2, 3을 선택하고 저희는 A30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두 번째 자격증명에서 2급으로 끝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사용하셔야 돼요.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두 번째 필드명은 그냥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함수를 사용하실 때는 필드명을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으시죠. 조건이라는 필드명을 입력하셨고요. 라이트 함수 입력하신 다음에 조건을 찾을 데이터 자격증명이 있는 첫 번째 데이터 D3을 선택하고 심표 D에서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2급입니까? 라고 조건을 비교합니다. 2급과 같습니까? 큰 다운별 묶어서 2급이라고 입력하고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시행청의 대한상공 해소고 조건이 뒤쪽에 2급으로 끝난다면 저희는 추출할 데이터는 학번가, 성명가, 학가와 자격증명 4개의 필드명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추출하고자 한 데이터 위치가 A353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이제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선택합니다. A2부터 F2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전에 작성해 놓으셨던 A30부터 B31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복사 위치는 A35부터 D35 영역의 추출한 필드에 해당한 데이터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지정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네, 커말 2급, 또 비서 2급 이렇게 2급으로 끝나는 데이터 그리고 시행청은 대한상공예서에서 주최하는 내용만 추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에 고급 필터 문제까지 작업하셨고요. 다음 자격현황 시트에서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F28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이제 인쇄 영역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에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범위는 A1부터 F28 영역에 대해서만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범위 지정을 했고요. 용지 방향에서 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를 하고요. 또 하나 머리끌, 바닥끌을 지정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페이지 설정에 옵션을 클릭하셔서 용지 방향은 가로로 설정하셨고요. 여백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정 가운데 인쇄한다는 것은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머리끌, 바닥끌에 가셔서요. 페이지 하단에 바닥끌 편집을 클릭하시고 가운데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현재 페이지 번호가 1이면 1이라고 나올 거고요. 전체 페이지가 3이면 3이라고 나오는데 앞에다가 총 한 칸 띄우시고요. 전체 페이지 수가 있는 도구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중 입력하시고요. 현재 페이지 클릭하시고 한 칸 띄우고 페이지라고 입력하고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총 한 페이지라서 총 1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만약에 페이지가 총 3페이지라면 총 3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우리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클릭해 보시면 범위를 지정한 영역을 인쇄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지 방향을 가로로 하겠습니다. 정 가운데 인쇄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바닥끌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작업, 외부 데이터,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그 다음 고급 필터, 그 다음에 페이지 레이아웃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기본 계산작업 다시 1번 시트에 표 3을 참조해서요. 표 1에다가 대한상공예인소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한 학과별로 시행청에 따른 자격증 취득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썸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이꼴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가지 조건만 넣으시면 계수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로 입력하시고요. 학과부터 비교할까요? 학과는 C10부터 C37까지 선택하고 F4 절대참조 그 값이 A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는데 A3을 아래로 복사 A3, A4, A5 옆으로 복사하면 B3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A열이 있습니다. 라고 고정하기 위해서 F4길을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행을 고정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가로 여시고요. 시행청에 해당한 데이터가 대한상공예인소입니까? 라고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시행청에 입력된 데이터 20부터 37까지 선택하고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데이터가 바로 위쪽에 있는 데이터 B2와 같습니까? C2와 같습니까? 이 행에 있다라고 고정해 주시면 되는데 F4 누르시면 절대참조 다시 한번 누르시면 행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배열 수식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시고요. 아래로 복사, 오른쪽으로 복사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1 만족한 데이터가 1 1 곱하기 1한 데이터를 썸 함수를 통해서 합계를 구하면 개수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표 3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표 2에다가 자격증명, 멸, 치득 현황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F3부터 F7 영역에다가 계산하는 거고요. 배열 수식입니다.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카운터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건을 주는데 if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if 함수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쪽으로 left와 ran 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격증명의 왼쪽 문자 중에 일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서 2급,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고 되어 있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워드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텍스트 1부를 가지고 자격증이라고 작성된 데이터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도 활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커서를, F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equal,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카운터 함수가 필요하겠죠. if,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 왼쪽에 몇 글자가 왼쪽이라는 left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d10부터 d37까지 영역에서 자격증명에서 F4 절대 창조하시고요. 몇 글자, ran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있는 글자 수만큼 컴퓨터 활용 능력에 해당한 글자 수만큼 ran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left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자격증명에서 왼쪽에 있는 자격증만큼의 글자 수만큼 추출한 값이 자격증 2, 3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개수를 구하고 싶은데요. 물론 1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숫자가 입력된 데이터를 범위 정해서 조건에 만족하면 해당된 숫자가 있는 셀의 값을 반환해서 몇 개, 몇 개, 몇 개 해서 카운터를 통해서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표 3에 작성된 데이터에 숫자가 있는 데이터는 학번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 카운터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딘가에 가로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if에 대한 가로, sum에 대한 가로였는데 마지막 가로를 생략을 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산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입니다. 계산작업 1번 시트에서 표 4를 참조해서요. 표 3에다가 표 4가 아래쪽에 있나요? 자격증별 장학금이라고 작성된 표 4 데이터를 참조해서 우리 표 3의 자격증 장학금이라는 값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우선 자격증명을 찾아가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참조하는 표가 수지고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6컵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자격증 목록이 없다면 없을 경우는 0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F10에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if 만약에요 if는 좀 이따일까요? 우리는 V6컵부터 작업을 하고 나서 if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V6컵 함수 입력하시고 바로 왼쪽에 있는 d10을 가지고 아래쪽에 표 4의 영역에서 데이터의 첫 번째 열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열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장학금을 찾아다가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것은 여기 일치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했고요. 일치하는 값이 없을 때는 0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f 만약에요 if 조금 전에 V6컵을 통해서 구한 값에 에러가 있다면 is, error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어떤 값의 에러냐면 V6컵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의 에러가 있다면 가로 닫으시고요. 저희는 0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에러가 없다면 심표에서요. V6컵을 통해서 아까 구했던 값 그대로 표시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요.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if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중간중간 에러가 있었던 부분에는 0으로 채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자격증, 장학금에 대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는 계산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가지고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2, 아래쪽에 표 2를 참조해서요. C3부터 C6 영역에 연식에 따른 자동차의 경감률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오실 거고요. 행의 위치 값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서를 2, 3에 거서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index라고 입력합니다. 인덱스 첫 번째는 찾아올 실제 데이터가 있는 영역입니다. B19부터 B32를 선택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행의 위치만 지정하시면 됩니다. 로우 넘버에 해당한 값을 넣으시면 되는데 행의 위치는, 연수는 시스템의 오늘 날짜에 따른 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짜의 연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열 함수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오늘 날짜, 투데이 함수 입력하고 가로 열고 닫고 이열 함수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고요. 빼기 바로 왼쪽에 C3에 있는 연식을 뺍니다. 그 다음에 도하기 1을 하라고 했습니다. 2를 해서 2열부터 도하기 1까지 통해서 구한 계산식이 아래 참조하는 표의 연수입니다. 이제는 가로만 닫으시면요.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연수 구한 위치에 해당한 행의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경감률까지 구해보셨고 다음은 사용자 정의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D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개발도구 탭에 가시면 비주얼 베이직 또는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F11을 누르시면 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 사용자 정의 함수 터블릭 펑션 FM 자동차세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배기량이라고 입력받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는 배기량 곱하기 배기량에 따른 갓의 표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배기량에 따른 갓의 표준은 문제에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된 값을 셀렉트 케이스 부문을 이용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셀렉트 케이스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배기량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저희는 배기량의 값이 1000 이하일 때 그래서 케이스 이즈 작거나 같다 10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작거나 같다면 저희 갓의 표준은 100이라고 할 거고요. 다시 케이스 이즈 100 초과하고 1000을 초과하고 1600 이하는 작거나 같다 1600 1000을 초과한다는 얘기는 앞에서 작업을 이하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에 만족하면 결과가 끝났어요. 근데 만족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1000보다 크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1000보다 크고 1600보다 작거나 같다면 저희는 갓의 표준을 140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요. 1600을 초과하고 2500 이상일 때 지금 남아있는 데이터는 1600을 초과한 데이터들이고요. 2500 이상일 때 저희는 갓의 표준을 20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00을 초과하는 경우에 마지막에 대해서는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키스 엘스라고 하셔도 되고요. 2500을 초과하는 경우는 2500 갓의 표준을 22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십니다. 그리고 셀렉트 케이스니까 엔드 셀렉트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FN 자동차세를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FN 자동차세는 100이량 곱하기 갓의 표준이라고 입력합니다. 사용자 정의함수의 내용을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함수 삽입을 클릭하셔서 사용자 정의의 FN 자동차세를 선택하시고 확인 바로 B열에 있는 B3 셀에 있는 100이량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에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우리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이라고 있습니다. 범위가 A1부터 I29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들겠습니까? 라고 깜빡깜빡 하고요. 저희는 기존 워크시트를 선택하시고 결과를 표시할 위치가 K4 셀 정도 되겠죠? 그림에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 K4 셀이 맞습니다. K4 셀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클릭하시면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 오른쪽이 피버 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셔서 필드를 드래그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부서를 선택하고 열에다 갖다 놓을까요? 그러면 총무부부터 필드 부서 명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시 직급을 선택하시고 행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부장부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체하는 데이터는 기본급을 갑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상여금을 갑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급여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합계를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배치하신 다음에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 한번 클릭합니다. 다음은 값에 있는 열 레이블에 있는 값을 행 레이블로 이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값을 선택하시고 행 레이블로 드래그하시고요. 또 하나 행의 총악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디자인 탭에 가시면 총합계라고 있고요.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요.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시면 되겠죠. 열의 총합계만 설정을 클릭합니다. 다음 세 번째 기본급이 있는 합계 기본급이 있는 L6에서 값필드 설정에 서식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L6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을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문제 제시된 서식은 천 단위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숫자는 천 단위 구분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고 샵콤마 샵콤마 샵샵샵샵 이라고 입력하시고 끝에다가 심표만 넣으시면 뒷자리 세 자리를 생략할 수가 있겠죠. 샵콤마 샵샵샵샵 그 다음 심표 넣어주시고요. 서식을 지정하셨다면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기본급에 대해서 천 단위가 생략되고 심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상여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상여금에서 L7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샵콤마 샵샵샵 심표 넣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다음은 합계 급여합계에서 선택하시고요. L8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필드 표시 형식에 갑니다. 이제는 갑표시 형식에 가야 되겠죠. 문제에서 열합계 비율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갑필드 설정에 가셔서 우리는 갑표시 형식을 열합계 비율로 표시하겠습니다. 열합계 비율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다음은 피버테이블 스타일입니다. 피버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피버테이블 스타일이 있고요. 밝게에서 15를 선택하라고 있습니다.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 게 16번이죠. 16번에서 15를 선택하시고 피버테이블 스타일 옵션은 핵머리 글과 열머리 글 또 하나 줄무늬 열을 체크하시고요. 체크하시면 이제 문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피버테이블이 갔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의 피버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우리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통합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표1 데이터부터 쭉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표1 표1 다 표1 이네요. 그래서 2015년 2016년 2017년 에 해당한 데이터를 오른쪽에 F22부터 H17 영역에다가 합쳐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시면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합계를 표시할 거고요. 업체 B3부터 C8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두번째 E3부터 F8까지 선택하고 추가 세번째 B12부터 D17까지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에 첫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합치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하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데요. 개발도구 탭에 가시면 삽입에 양식 컨트롤이 있습니다. 단추를 선택하시고 H4부터 HO 영역에 다가 드래그합니다. 연결하실 매크로는 통합을 선택합니다. 통합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안쪽에 텍스트를 통합이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값을 한번 지워보시구요. 매크로를 실행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값이 채워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분석작업 내용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기타작업 첫번째 차트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부터 합계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A사를 선택하시고 추세선의 종류를 다항식으로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A사를 선택하시고 우리 위쪽에 가시면 차트 도구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 있습니다. 추세선을 추가하시는거는 레이아웃에 가시면 추세선이라고 있구요. 문제에서요. 다항식을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추세선을 추가하는데 선택하시고 첫번째 다시한번요. 추세선 잠깐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취소 A사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추세선 추가 버튼 누르시구요. 우리는 다항식을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문제에서 말한 다항식 추가 그 다음 예측은 1구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선택하시구요. 1이라고 입력합니다. 예측은 1구간 앞으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1까지 입력하셨다면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두번째 합계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시구요. 꺾은선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합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꺾은선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요. 보조축을 선택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보조 세로 값축이 보이도록 하고 채소값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오른쪽 보조 Y축의 숫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하시구요. 채소값이 750 최대값이 950 그 다음 주단위를 50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다음은 차트를 선택하시구요. 네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의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에다가 담배 그 다음 그림자를 클릭하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바깥쪽 첫번째 선택하시고 닫기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다음 문제 봤더니 왼쪽 Y축과 보조 Y축에 대한 축제목이 있습니다. 레이아웃 가서요. 자축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축 제목의 세로 제목을 선택하시구요. 판매량을 입력합니다. 다시 축제목에 가셔서 보조 세로축 제목을 선택하고 세로 제목에 다가 합계를 입력합니다. 판매량과 합계를 입력하시고 여기까지 작업이 우리 4번에 대한 작업이죠. 이제 다섯번째입니다. 기본 가로 눈금선은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아 연도도 입력을 해야 되네요. 하나 더 축제목에 가셔서 기본 가로 축제목에 축 아래 제목에 연도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기본 가로 눈금선은 표시하지 않도록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첫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시면 눈금선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 기본 가로 눈금선을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다음 범내 위치를 아래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내에서 아래쪽에 범내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테두리 색을 실선 검정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범내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 색의 실선 색깔은 검정색 선택하고 닫기 한번 누릅니다. 작업한 차트와 문제 제시된 차트 그림을 참조하셔서 맞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두 번째 기타 기타 작업 두 번째 프로세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폼이 나오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요.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요. 결제하기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결제 화면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작업하셨고 두 번째 폼을 선택하시고 결제 화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코드보기 갑니다. 개체를 유저폼을 선택하신 다음에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합니다. 그 다음 OPT 신용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초기화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OPT 신용이라고 입력하시고 이 콜 추루라고 하시면 옵션 신용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초기화 작업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 종료 문제가 아니니까 두 번째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결제 화면 폼에서 선택을 하나 클릭하시고요. 클릭한 다음에 드롭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푸시절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디자인 모드를 끝내고 결제하기를 눌렀습니다. 신용카드가 먼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OPT 신용이 추루라는 값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클릭했는데 지금 다른 거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니까요. 선택을 클릭했는데 은행 이체가 선택이 되면 은행 이체가 선택이 되면 여기에서 A4부터 A6 영역이 선택의 표시가 될 거고요. 신용을 선택하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A9부터 A12 데이터가 이 선택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잠깐 창을 한번 닫아볼까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개체에서요. 개체에서 CNB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서 프로시저가 체인지가 먼저 선택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드롭버튼을 클릭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버튼 클릭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OPT 은행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선택이 되어 있다는 거는 출입값이라면 저희는 CNB 선택에다가 .row 소스로 연결할 데이터는 A4부터 A6 영역을 연결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옵션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 아니면 신용카드였잖아요. 그래서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은행 아니면 신용카드 은행 선택했을 땐 데이터 연결했으니까 나머지는 신용카드가 되겠죠. CNB 선택의 로우 소스는 A9부터 A12까지 선택하시고요. 연결하시고요. 엔드입으로 구문을 닫아주십니다. 그럼 한번 창을 닫아보시고요. 결제하기 버튼 눌러서 은행이체를 선택하면 은행이체 은행명이 나오고요. 신용카드를 선택하면 카드사 이름이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이체 신용카드 결제 종류 선택하고 각각의 선택하신 다음에 금액을 입력하고 결제 버튼 누르시면 결제 종류 카드 은행명 금액이 엑셀 시트에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프로세저를 작성하실 건데요. 결제 금액은 기준세부터 잡을까요? B16 A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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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지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비주얼 베이직 창에 가셔서 종료 한번 누르시구요 우리가 결제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행의 위치를 기억할 변수 i는 range b 16 셀부터 current .current region .rows count를 합니다 그 다음 연결되지 않은 15행과 새로운 데이터 입력할 줄바꿈 일행을 더해서 플러스 16을 하시면 되구요 만약에 opt 은행이 선택이 되어 있다면 주류값이라면 저희는 sales ,1에다가 opt 은행에 있는 캡션 값을 opt 은행에 있는 캡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니까요 나머지는 else 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구요 sales ,1은 a 10에다가는 이제 신용에 해당한 캡션을 표시하겠습니다 if 구문을 닫겠습니다 라고 and if 다 되시면 되구요 sales ,2 두번째 에다가는 선택 cmb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les ,3에다가는 직접 입력한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txt 금액이라고 입력하시구요 문제 시트에 입력될 때 숫자가 숫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금액에다 1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되구요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구요 결제하기 눌러서 은행 이체 선택하시고 만원 입력하고 결제하기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 입력되시구요 신용카드 선택하시고 뭐 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결제하기 버튼 누르시면 데이터가 입력되는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기타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ene